도마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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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도마보금으로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57절에서 60절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료 보시고요. 현재 도마보금 517명 시청 중이시네요. 아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도마보금이 재밌죠. 함께 가보겠습니다. 57절 추수하는 날 뽑혀 태워질 가라지. 아주 이건 그 원래 얘기가 마태보금에도 자세히 돼 있죠. 예전에도 제가 몇 번씩 강의 올린 것 같은데 도마보금에서 만나니까 또 이제 맛이 새롭습니다.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왕국은 천국은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과 같다. 그의 적들이 한밤중에 와서 좋은 씨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 사람은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함께 뽑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누가 혈육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 자녀인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게 이제 잘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거죠. 출수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죠. 가라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서 혈육의 자녀는 비양심을 추구할 거고 욕심만 추구할 거고 하나님 자녀는 양심을 추구하겠죠. 성령의 뜻을 따르겠죠. 분명하게 선악이 드러나서 뽑혀 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가라지들은 지옥의 유황불로 던져질 것이고 이게 태워진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가라지들은 모아서 태워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태워질 것이고 지옥 유황불에 던져져서 최후 결과물인 사망을 맞이할 거고 여기서 사망이라는 거는 혼이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옥불에서 고통을 계속 받는 거죠.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게 사망이란 말은 영생을 못 얻었다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그 결과물로 영생을 즉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은 사망을 죄의 결과물로 사망 죄의 종로로 됐으니까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은 뭐냐 진짜 혼이 죽어 사라지면 고통도 안 받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고통받으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고고 마태복음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절 읽어야 선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보겠어요. 밑에 각주 1번이죠. 좋은 씨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인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죠.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자가 성령의 씨를 뿌리고 있는 자가 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성자인 인자요. 좋은 씨는 하나님 왕국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죄의 종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사탄 마귀겠죠. 사탄이 사탄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용의 일부로써 뭘 하냐면요. 인간을 비앙심으로 부추기는 그 역할을 하는 영적 작용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따로 무슨 하나님과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다만 인간의 영혼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부립니다. 탐진치로 성령 무시하고 탐진치만 추구하라고 부추기니까 그게 마귀고요. 추수 때는 심판의 날 세상의 끝날을 말하고 완전한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끝인 거죠. 한 번 우리 동양에서 말한 개벽 같은 거예요. 한 번 정리하는 날이에요. 정리를 해야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니에요. 지상은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정리하는 날 계산 끝내는 날이 지금 세상 끝이고요. 그때 그 계산하러 누가 와요? 추수꾼으로? 천사들이 옵니다. 이때 천사들은요. 추수꾼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심판의 날 때 심판을 도울 하나님 자녀들 미리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된 존재들이 천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를 따로 추려내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자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이끄는 자들과 불법, 비앙심의 그런 짓거리를 행하는 자들을 따로 추려내어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게 지옥 유황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삭이 사망이다 라고 할 때 그냥 죽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아 천국 갈 짓을 못 한 걸 후회하겠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좀 생략된 게 많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핵심은 들어있는 거죠.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나님 자녀는 영생을 얻고 죄의 종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더 살펴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으시면 도마복음의 이 구절 뜻이 다 보이죠?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어라 이거랑 또 이 메시지는 이거 있어요. 가라지를 뽑지 마라. 왜 뽑아버려야 되는데 왜 안 뽑을까요? 이 가라지가 있음으로써 또 좋은 시들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랑 이 좋은 씨를 인간들이 구분하기 힘들다. 하나님과 즉 인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인자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인자와 천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인자가 내려와서 천사들과 함께 제대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선악이 아주 자명하게 가려질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혹시 심판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메시지도 있고요. 당장 심판이 안 온다고 해서 가라지가 아닌 게 아니다. 또 당장 상을 못 받았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다. 심판의 날 다 드러난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선악이 헷갈리는 이 중에도 계속 더 자명한 쪽으로 더 선적으로 향해 가라 이거예요. 결과물이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판이 좀 유예된 것 같아서 일단 좀 여유가 생기지 않으세요? 이때 조심하라.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지만 반드시 잡는다 이 소리죠.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심판의 날을 믿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신 방편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선악 심판이 안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양심에 따라 선악에 따라 심판받고 있어요. 다만 온 세상의 그 선악의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악이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세상, 지상 천국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의 날,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날에는 만천하에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58절 고통을 참고 생명을 찾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찾은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더라도 영생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다. 영생을 찾고 끝내 찾아낸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저거 보시죠. 각주 2번. 하나님의 왕국을 따르는 삶은요.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애고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변태가 돼요. 변태. 고통스러워야 영생을 얻는다더라 해가지고요. 일부 교회에 그런 애들이 있죠. 똥 처먹고. 내 애고를 괴롭히면 천국 갈 줄 아는 그런 또라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나와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불교도 똑같아요. 고행을 해야 도를 얻는다더라 해서 고행하는 애들 나와요. 그냥 변태예요. 변태. 고통을 즐기는 변태. 내가 고통 얻은 만큼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고 바라는 욕심 충만한 변태적 마인드입니다. SM적 마인드. 그런 마인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인지 고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양심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우리 애고. 애고의 세계에서. 남이 핍박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양심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애고가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나의 애고가 못 감당해 가지고 탐진치의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고행이에요. 이게 고통이고 애고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애고들이. 근본적으로 나의 애고가. 나의 애고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뜻 좀 따르려고 하니까. 놀아야 되는데 내 욕망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니 그것도 고통이요. 성령을 만나서 환희에 빠지더라도 성령의 뜻대로 살려니 얼마나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괴로워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에요. 또 하나님 뜻을 내 안에서도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데 온 세상에 선포했더니 얼마나 많은 애고들이 또 반발을 하고 아주 지랄을 하죠. 그러면 그 핍박 받아야 돼요. 그거 견뎌내는 게 이게 모든 사도 보살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추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거예요. 의미 없는 고통을 추구한다고 내가 고상을 받는 건 아니고 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의미 있는 고통이 해야 돼요. 그 의미 있는 고통은 뭐냐.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뭔지. 진짜 고통이 뭔지. 그래서 그 애고가 그 거듭남의 고통이라고 제가 부른 거예요. 고듭남의 고통이에요. 애고가 거듭남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참나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고통을 감수하고 참 생명을 찾은 이들은 반드시 축복받을 겁니다. 축복은 뭐겠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건 영주권자가 되건 통치권자가 되건 칭의 성화 영화에 따라서 자기 상급에 맞게 하늘에서 보상 받을 것이다. 이 보상도요. 11조 만이네야. 지금 뭐요?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해야 이래야 보상 받는다 하면 그건 또 다른 또라이고요. 사서 고통을 겪는 거는요. 그냥 변태다. 59절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분을 봐라. 이 말씀 무섭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갈 거 기다리는 분들 죽은 뒤에 천국 갈 거 기다리는 분들 의미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분을 봐야 된다. 예수님 이 한마디로요. 생각 고쳐먹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분을 봐야 된다. 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분을 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혼이 있어요. 우리가 혼으로 살아요. 육이라는 그릇에 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은요. 육에 뭐가 있어요? DNA가요. 유전자가. 이번에 뭐 그런 책도 나왔던 거에요.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고 감정까지도 유전자가 결정한다. 지금 이게 혈육의 자녀를 제대로 설명합니다. 이 육에 있는 이 DNA에 지배받고 있다는 거에요. 이 DNA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혼이 여기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육이 원하는 방향으로 육에 새겨져 있는 하늘의 섭리 따르는데 이것도 하늘의 섭리 맞아요? DNA도 하늘의 섭리입니다. DNA 이런 거 나오면 막 크리스천들 쫄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몸에 우리 몸살림에 대해서 새겨놨어요. 어떻게 몸살림 하라고. 그 몸살림 하라고 이게 그러니까 선이지 악은 아니에요. 선이지. DNA대로 사는 것도 선입니다. 그런데 혼이 뭐가 악이 되냐면요. 혼이 오로지 육에 복무하는 거는 악이 되는 거에요. 이건 악이 되는 거에요. 오로지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에요. 이해되시죠? 희노애락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섭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애고가 운전하려니까 희노애락 운전이 잘 안돼요. 그렇죠? 희노애락 운전이 안돼서 비양심으로 치닫는 게 악입니다. 혈육의 자녀들이에요. 혈육의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을 갖고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이 육을 갖고 사는 동안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성령 자리, 살아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여기가 성부의 영이니까 성부 자리죠. 성부의 영인 성령 자리랑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위해서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악이라는 거에요. 이게 비양심이라는 거에요. DNA가 악이다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가 있어요. 인간한테는 육신의 섭리와 영의 섭리입니다. 영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다. 영의 세계에 져 있는 영적 DNA를 따르지 않는다. 영적 유전자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악인 겁니다. 오로지 혈육의 자녀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성령의 자녀라 하더라도 혈육이 있으셨죠. 혈육의 자녀기도 한 거에요. 그런데 뭐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갈랐을까요?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51% 이상이지 않으셨겠어요? 언제나? 그게 죄 없는 자가 되고 안전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성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해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이 있을 때 혼이 육에만 복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귀해요. 육이 저주가 아니라 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가 귀해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가 귀해요. 혼이 육을 위해서만 복무하면 악을 쌓을 기회가 되지만 육이 있을 때 성령 살아계신 분을 알아보면 영생을 얻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될 거다. 성령을 모르면 오로지 혈육의 자녀로만 산다면 오로지 육신의 DNA를 위해서 복무한다면 육신 죽곤 하는데 여러분은 사망을 맞이한다. 뭐가 산 거예요?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분을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육신 없으면 기력 달려서 성령 못 만나, 성령 못 봐. 아, 여설입니다. 각조서 한번 볼게요. 우리 내면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리, 영생의 자리가 있다. 여긴 이미 영생이에요. 성령은 영원한 현전입니다. I am. 뭐죠? 발사가 됐어요. 성령은 I am. 맞다. 이런 하나님의 게시가 아닐까요? I am. I am은 뭐예요? 영원한 현전이에요. 여기 지금 나는 있다예요. 하나님은 나는 있다예요. 나는 있다. 나라는 1인칭 의식, 1인칭 의식이 영원히 있다. 그 자리가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의 주체로서, 온 우주를 알아차리는 자, 온 우주를 인식하는 자로서의 그런 1인칭 시점에 주체가 영원히 있다. 없다가 여기 붙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성령과 살아있는 동안 성령을 만나면 칭의여, 의로운 자녀가 되고 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면 성화, 거룩한 자녀.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이때 돼요. 성도가 이때 돼요. 거룩할 성자가 붙었으니까. 거룩해지는 존재는요. 칭의만으로는 안 돼요. 성화까지 돼야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 육의 문제까지 이 육은 이 육신의 물질의 육은 버리고 가지만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이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했을 때 영화라고 하는 영생 이 육적 부활까지 이제 이 물질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적 육체의 부활이지. 영화까지 성취했을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분신인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통치권을 갖고 살아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고 살아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각주 3번 다시 볼게요. 영생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이다. 살아서 이 자리를 보고 깨달으면 영생을 얻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며 이런 영적 육체 에너지체 이길 하지 않더라도 일단 혼이 성령과 하나가 돼서 공명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내가 있고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이미 영생입니다. 그 혼이. 그래서 천국 안 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체를 못 얻었다고 해도 이미 천국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이 분명히 나는 영적 육체를 입고 싶다. 하느님이 쏴주길 바란다. 그래서 영화는 못 얻었다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미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 안에서 그 혼이 성령과 공명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죠. 칭의만 얻으면 영주권자. 성화까지 얻어서 거룩해지면 영주권자 이쪽은 시민권자. 에너지체까지 얻어서 온전한 천국 사람이 되면 통치권자 이렇게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영원한 현전이신 이 하나님 자리를 살아서 이 자리를 보고 깨달으면 영생으로도 죽음을 아예 맛보지 않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죠. 살아서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리라. 죽음을 맞이하리라. 성령을 모르고 살다가는 이 육신만을 위해 복무하다가 육신이 죽어버리면 끈떨어진 년이 돼서 지옥 유황골에 던져진다. 이겁니다. 지은 죄 과보를 받아야 된다. 영생은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 얻어야 된다.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 때문에 도마보금이요. 기존 교회에서 무시받는 겁니다. 죽은 뒤에 예수님이 싸주리라. 이게 마음이거든요. 믿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살아서 영생 얻으라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지금 교회가. 그 다음 구절도 교회에서 싫어할 구절입니다만 60절. 살아서 죽음을 극복하라. 살아서 영생 얻으라 이겁니다. 각주 3번 아직 안 읽었네요. 60절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각주 3번 끝에 무문관이라는 불교 선어록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배우는 이가 이 속에 담긴 어떤 화두 하나를 설명하면서 이래요. 화두에 담긴 참된 이치. 근데 그 화두가 뭐였냐면요. 에너지체를 얻어라는 화두예요. 불교에도 에너지체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에너지체를 뭐라고 부르냐. 동양에서 부르는 거죠. 불교만이 아니라 백이라고 불러요. 백. 이게 영적 육체고 에너지체입니다. 에텔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백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 에너지의 신비한 작용인 이 에너지체. 백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육신을 벗어나고 다시 육신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 깨닫는다면이네요. 깨닫는다면 그럼 에너지체를 살아서 이미 에너지체를 이룬다면 죽은 뒤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쏴준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가 죽으면 그 상급으로 죽은 뒤에 예수님이 쏴준다.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내가 나중에라도 쏴줄게 라고 했지만 살아서 내 말을 듣고 에너지체를 이룬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후자가 더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서 이미 에너지체를 입은 자는 완성한 자는, 성취한 자는 육신을 벗어나고 육신 밖을 들락날락하는 게 여관방 출입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 왜? 이 물질의 육체를 벗고 온전한 영적 육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상태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상태입니다. 흰옷 입은 그 광명한 육체. 그 육체를 얻어버린 자는 이 물질의 탁한 육체는 왔다 갔다 드나드는 여관방처럼 생각한다. 혹시 이런 경지가 아니거든 절대로 망령되게 날뛰지 말라.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불교에서도 이 성령에 해당되는 불성 자리를 깨닫기만 한 존재. 견성만 한 존재가 있고 이렇게 에너지체를 얻은 존재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층위만 얻은 존재가 있고 영화까지 얻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레벨과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도 똑같아요. 견성이나 하는 것들이 에너지체도 모르면서 불교에서는 이 에너지체를 보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백의 세계를 보신. 이 성령의 세계를 법신. 이렇게 볼게요. 불교 얘기도 살짝 해 볼게요. 법신 하나 깨달으면 견성을 한 거지만 보신을 못 얻은 자들은 자기 몸을 여관방처럼 생각하고 출입하는 경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경지가 아니거든. 절대로 망령되게 날뛰지 말라. 견성 좀 했다고 날뛰지 말라 이거예요. 갑자기 육신의 지수와 풍이 흩어지고 나면 사망을 맞이하게 되면 견성 한 놈들도 끓는 물에 던져진 그 꽃게 있죠. 그 팔다리 다 찢어진 것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내가 말 안 해줬다고 한탄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견성만 하면 된다며요. 이런 소리 하지 마. 견성만 한 분은 그래도 상태가 낫겠죠. 견성도 못하고 죽음 맞이하면 노답이겠죠. 불교에도 똑같은 말이 있다. 이 얘기도 드렸고요. 60절 이제 들어가 볼게요. 60절. 살아서 죽음을 극복하라.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한 사마리아인이 양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는 걸 보았다.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저 사람이 양을 끌고 간다. 라고 하셨다. 낚으려고 하는 얘기죠. 굳이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대답을 유도한 거죠. 야 저 양 끌고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양을 죽여서 먹으려는 겁니다. 선생님 아시나요. 이제 이런 거죠. 다 유도한 거죠. 예수가. 이제 거미줄을 딱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걸려들기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낚였구나. 양한테 관심을 일단 끌게 한 거죠. 제자들이. 근데 너희도 알지. 이거죠. 니네가 얘기했지. 죽여서 먹으려고 한다는 거. 니네가 얘기했지. 이 대답을 유도한 거예요. 너네가 얘기했지. 죽여서 먹으려고 한다는 거. 그러면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먹겠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먹겠네. 죽여야만 죽음. 시체가 될 거 아니야. 그 시체를 먹을 거 아니야. 이 얘기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낚였죠. 그렇죠. 죽여야 먹죠. 그렇지 않으면 못 먹죠. 이 얘기를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유도한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니네도 똑같아. 자신의 안식처. 이 참나자리. 성령자리 빨리 찾아라. 시공을 처우라. 영원한 현존 자리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도 죽음이 되어 시체가 돼서 죽음의 신한테 먹힐 거야. 이해됐어요. 죽음의 신한테 먹힐 거야. 죽음이 찾아오면 니네 얄짜롭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그냥 먹힐 뿐이지. 육신 잃고 나면 영원한 안식처에 있는 성령을 모르고 혼으로만 혈육에 봉사하며 살다가 혈육의 자녀로 육이 먹으라면 먹고 육이 화내라면 화내고 이렇게 살다가 육을 위해 복무하다가 육 죽고 나면 끈떨어진 연대에서 이제 육신의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혼의 세계에 살더라도. 노답이라는 건데. 영원히 그러면 죽은 뒤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죽은 뒤에는 그 시체가 먹힐 거야. 죽음의 신한테 먹힐 거야. 답이 없을 거야. 살아서 안식처를 찾아요. 살아있는 동안 그대들을 죽일 수는 없다. 살아있는 동안 답을 찾아요.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이 시체에 불과하고 이 세상이 육신과 한 세트여. 지난 시간에 나온 얘기들이죠. 그걸 다 깨닫고 실체를 깨닫고 영혼육을 부활시켜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천지마무리 안식처를 제가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상하, 전후, 좌우. 이게 창조의 7일에 해당됩니다. 상하에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좌우에서 하늘과 땅이 근본이 생기고 일단 하늘 위주고요. 상하. 좌우에서 땅에서 만물이 식물이 펼쳐지는 게 나오고 좌우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동물과 인간 얘기가 나오겠죠. 천지창조 비밀 보면. 창세계 보면. 그런데 가운데가 뭐죠? 7일째에는. 그게 6일에 해당됩니다. 7일째에는요. 하나님이 안식하더라. 하나님의 안식처가 어디에요? 천지마무리 안식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쉬는 자리가 IM 자리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영원한 나. IM에서 이 육군이 부풀어져 나온 거예요. 안이비설 신의가 부풀어지면 딱 이 모양입니다. 그렇죠? 안이비설 신의가 여기다 넣어도 딱 맞아요. 왼쪽이 보는 거고 목기운이니까 보는 거. 그렇죠? 말하는 거. 불기운이니까 혀. 앞쪽이. 이쪽이 보는 거. 목기운. 눈. 이쪽은 혀. 그렇죠? 위, 아래는 뭐겠어요? 위는 정신. 아래는 몸뚱이. 아래는 몸뚱이. 위에는 의식. 육군 중에 지금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이쪽에는 뭐가 올까요? 냄새 맡는 거. 뒤쪽이 듣는 거.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육군. 우리 육군 속에 살아가는 거 아시겠죠? IM이 부풀어져 가지고 육군이 나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생각하고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이 상황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육군 쓰고 사는 동안. 육군을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제대로 부리고 있잖아요. 육신과 다 연결돼 있어요. 육신 부리고 사는 동안. 육군을 쓰고 사는 동안. 안식처를 찾아라. 살아있는 자리. 영원히 살아있는 자리를 찾아라. 그래야 답이 나오네. 아시겠죠? 보고. 그렇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생각하고 몸뚱이로 느끼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IM. 영원한 나의 현존.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 자리. 그런데 알아차리기만 한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작용도 안 하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천지마무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작용을 하는 자리입니다. 각주 4번 보실래요? 살아서 죽지 않는 법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신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되어 먹힐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현존하는 자신의 안식처인 영원한 나의 현존. IM 자리를 찾아라.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 자리랑 만나는 게 칭의여. 그 자리의 뜻을 따르는 게 성화여. 그 성령의 에너지로 육신이 거듭나는 게 영적 육체 에너지체를 얻는 게 영화다. 기본으로 암기하세요. 출제됩니다. 암기하세요. 이거 어디서 출제해요? 천국 가려면 이 시험 봐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천국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면 이거 준비하세요. 천국 고시 준비하세요. 지상에서 아무리 뭐 얻었네 해봤자 팔다리 잘린 개 신세입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 확인해 보세요. 이 자리가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성령 만나서. 그래야만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 이 절의 주제죠.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칭의 성화 영화를 얻으면 이 소리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아예 안 죽는다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육신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육신과 혼의 분리. 혼비백산 그러죠. 저희가 혼하고 육하고 분리가 죽음인데 그럼 이때 이 에너지. 육신에 있는 이 에너지. 백이 육신과 함께 지상에서 소멸되면서 혼만 날아가면 죽음인데 혼비백산이 안 되는 이유가 에너지체를 얻은 자는 이미 혼백을 합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백의 영역이요. 육과 물질의 육과 백을 또 구분해서 보자면 영혼 백이 이미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물질의 육이 죽더라도 육신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백이라는 에너지의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파이돈에서도 플라톤의 파이돈이죠. 소크라테스 이야기지만 이야기 하자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 신들의 세계 가면 에테르의 몸을 갖고 있다. 죽이죠. 동서양, 기독교까지 다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요한복음. 예수님은 영생 주러 왔어요. 아버지가 시킨 게 뭐라고 예수님한테 영생 얻게 도와라 하고 예수님한테 영생을 권한을 줬어요. 생명의 권한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그 권한을 받았다 이거예요. 전 인류에게 영생을 줄 권한을 내가 받았으니 왜? 하나님의 오른팔이니까. 하나님의 분신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요. 혹시 죽더라도 내가 살게 도와줄 것이요. 근데 나를 믿고 따르다가 죽어야 되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면요. 칭이 성화는 얻고 죽어야지 다시 부활을 도와주지 않을까요? 제 얘기를 잘 명심해 보세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칭이 성화만 얻은 자는 혹시 죽더라도 이미 성령과 하나 된 존재이니까 내가 도와서 살게 해줄 거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쩌겠어요. 이미 영화까지 살아서 잃어버린 자는 그냥 죽음 맛보지 않고 염라대왕 안 만나고 그냥 다이렉트로 천국으로 가겠죠. 노자의 이 말이요. 에너지체를 성취한 도인 신선의 경지를 묘사한 게 노자의 이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 구절하고 같이 보세요. 생명을 잘 지킨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령 에너지를 성취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식으로. 그 사람은 육지를 다녀도 코뿔소 호랑이를 만나지 않으며 물질의 육신으로 다니면 만나겠죠. 물질의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는 신선이에요. 지금 신선은. 에너지체를 성취한 자를 동양에서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들어가더라도요. 갑옷 입은 병사에게 해를 입지 않아요. 물질이 어떻게 해를 안 입어요. 이건 물질이 아니거든요. 코뿔소는 뿔로 들이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는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으며 병사가 칼로 찌를 곳이 없다. 왜 그러냐. 죽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사지. 죽을 자리가 없다. 죽을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의 그 나툼 작용이기 때문에 노자의 이 구절까지 이해하셔야 도마보금이 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했어요. 짧게 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도마보금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